한국 가서 하고 싶은 거 말해보기, 바있어 나, 나 우리끼리 엠티 한 번, 엠티, 엠티 우리가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많잖아, 운전하고 우리 다 같이 여행을 떠나고 여러분, 저희가 여기에 외모였을 거요! 저희가 오늘, 엠티를 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엠티를 하는데, 날씨도 너무 좋아요! 2017 촬영 중에 정말 제일 기대되고, 설레는 기대되는 오늘 이 프로젝트 이름이 뭔지 압니까? 뭐예요? 엠티, 엠티티, 리얼리티 엠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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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티티 엠티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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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엠티티 그래서 오늘은 엠티티까지 가는데, 갈 때 멤버들이 운전을 그렇죠, 맞습니다 약간 시작부터 끝까지 100% 리얼이죠 자, 손 한 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데스크탑 등 안녕하세요 그리고 재밌는 건 출발할 때, 저희 차가 앞에 대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차에 타시면 돼요 랜덤으로 운전자는 가르쳐 드리지 않아요 아 모르는데도 어떤 타입인지 몰라요 저희가 평소에 했던 유닛이 아니라 정말 랜덤으로 타고 운전자도 누군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세 차 중에서 두 차는 바로 이제 저희가 놓을 수 있는 숙소로 숙소로 가지만 한 차는 저희 오늘 저녁에 먹을 음식들을 사러 맛으로 갑니다 아 저희가 운전을 하고 가니까 멤버들은 다치지 말고 멤버들은 서로 업해서 친절하게 안전하게 벨트 꼭 타고 벨트 꼭 타고 그럼 우리 이동합시다 우리 구호하고 외출하면 안 돼요? 그래 그래 저희가 세븐틴에 하면 TTT 좋습니다 네 자 세븐틴에 TTT 렛츠고 렛츠고 이야 정말 약간 선택하는 중이니까 뭔가 회색이 약간 다른데 회색이 다른데 verses 형 마트 가고 싶어? 나도 마트 가고 싶어 마트 갔으면 어떡해 나 배고파 야 왜냐면 모르겠어요 가득하게 이 차에 네명 다섯 명 안 탔으면 좋겠다 그래 내가 왜 이차을 탔 줄 알아? 이차이 쪼꼼한 거야 근데 쪼꼼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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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명 안 타게 되는 안 돼 한 명만 한 명만 한 대 여기가 제일 재밌을 것 같아 아 96인가? 어 96이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내가 대충 다른 차를 봤는데 디노 승관이 차도 재밌을 것 같은데 약간 디노 받아주기 힘들 것 같고 앞차도 재밌긴 해 도겸 조슈아 붙어 있어가지고 쟤네 시끄러워서 꽤 했는데 거실에서 디스를 하고 있어 지들끼리 막 야옹 뭐 이러면서 야옹 뭐 우우 알 라잇 디테이 다운 보아 오케이 어 예 예 암 체크인 지금 여행 가는 중 엠티 엠티 거기에다 AR 을 추가하면 마트가 되지 나는 마트 가고 싶어 엄청 가고 싶어 왜냐면 난 아침 안 먹어 배고파 배고파 오 목이 들어왔다 응 잡아 솔직히 덥다 역시 행동대장 이 팀은 행동대장이 호신 거야 알겠지 오케이 내가 대장할게 어 너무 좋은데 너가 그러면 대장이니까 차 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몸도 낮춰 오케이 너가 대장이잖아 그러니까 응 대장 힘내 자 오늘의 운전자 세 명이 남았습니다 네 내일 차키를 한번 받아볼까요 네 제가 운전을 받겠습니다 네비 쳐주세요 네 주세요 가평군 뭐야 맞지 이거 중국으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다음번엔 저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가보도록 하죠 네 가는데 여러분 진짜 안전하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우리 안전하게 운전합시다 네 하나 둘 셋 파이팅 갑시다 네비 못하겠을까 우리 고개 숙이고 있자 고개 숙이고 있자 그쵸 누워지 오른쪽 오케이 이렇게 2차 운전자 우리 보고 한숨 쉬는 거 아니야? 한숨 쉴 수도 있어 우리 정환이 형이다 아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아 진짜 아니야? 진짜 아니야 아니야 여기 누구 있나 보러 온 거야 아 그래? 아 뭐야 어 야 우린 모두 같은 곳을 가고 있어 어 어 어 뼈 뼈 뼈 뼈 뼈 자 나 그냥 아 뭐야 뭐야 누굴까 진짜요? 아 아 형 지금 우리는 제발 마트만 아니면 돼 우리 미안한데 설마 마트 아니야 야 형 어떻게 형 예상했던 멤버였어요? 아니 아니 약간 다 아닌 거 같아 예상하네 아 그래 그래? 아 또 이런 재미지 네 아 지금 서로 바꿔가지고 아 뒤에 삐리네 할머니다 할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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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 가는 거 괜찮지? 아 저 마트만 좋아 우리 아까 전에 마트 가고 싶다고 가자 얘들아 가자 안정매트 더 맺지? 네 저희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DJBC 뮤직스토트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어디니? 우리는 바로 숙소 갑니다 오케이 나이스 와 숙소다 나이스 안녕 안녕 아마 한 한 시간 정도 걸려요 여러분 한 시간? 네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가다가 뭐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나와요 오케이 오케이 가다가 카페 있으면 카페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빵두 중닭발? 여기 카페인가요? 아 잠깐만 카페는 아닌 거 같아 아 카페 아닌가요?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닭발 먹으면서 갈까요? 닭발! 아 좋다 여행 간다니까 너무 들떠요 그치 근데 나도 좋다 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걸 까먹었어 나 알폰 충전기로 안 가다 아 충전기 어 충전기로 안 가다 난 충전기 가줘 하는데 어? 그러면 애교부림 빌려줄게 네? 주영이 빌려줄게 그거는 이제 더 심한 거 시키는 거지 저희 이따 페이저 빌려서 내가 내 돈을 살게 아 그래 일단 페이저에서 뭐 사자 일단 바나노기와 하나 사자 애교비 배고프게 뭐야 여기 차 두 개월씩 있는 거 뭐 있지? 불안해하지 마 얘들아 이렇게 디노도 운전할 줄 알잖아 왜 디노가 안 했어 저는 이제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닌 거 같아요 아직 형들이 익산에서 타고 왔다며 익산에서 고조돌을 타고 왔을 거 아니야 진짜 그때 엄청 무서웠고 고조돌이가 진짜 어려워 일단은 일단 우리 옛날 노래부터 좀 들어볼래? 옛날 노래? 어 우리 옛날 노래 좋은데요 좋은데요? 유행가 유행가 진짜 안 들어봤다 유행가가 오랜만에 들을까? 유행가 한번 들어볼까요? 유행가 진짜 좋아해요 와 노래 좋다 유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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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이 노래가 알람이 되길 백팩도 진짜 간만에 매요 데뷔 초 때 엄청 많이 했다가 뭘 챙겨왔어 저 뭐 많이 챙겼어요 진짜 많이 챙겼어요 일단 진짜 많이 챙겼는데 자 여러분 자 더샘 클렌징 워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더샘 클렌징 폼 킬 클렌징 폼 정말 좋거든요 많은 이름 부탁드려요 준형은 뭐 추천먹었어? 네 아 나 크리즈는 없어 어떤 거? 크리즈는 없나? 크리즈는 없나? 그 안무는 약간 뭔가 추는 맛이 아주 왓상나는 짝짝짝 바깔나지 맞아요 아 아 근데 지금 나는 13월에 춤이 제 조명을 받아야 된다 생각을 해 아 13월에 춤 저도 추면서 제일 재밌는 안무거든요 진짜 진짜 대박인 거 같아 그 춤 이제 세븐틴 노래도 많이 들었겠다 그럼 이제 신인가수 노래도 한 번 들을 차례가 됐죠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아 지금 미래가 찰찬하고 밝은 친구의 노래입니다 뭐예요? 디노가 부릅니다 Zero 아 더 맛있구만 어 더 맛있구만 역시 힘든 거 좋아 먹는 게 제일 맛있어 이렇게 좋아 저장아이 이런 게 잘한다 네 베스트 드라이버 도로가 있으면 달릴 뿐 영화 늑대야의 표정 어떻게 생각나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내용이 내가 내 영상을 잘 못해 하려 하면 영재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몰라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킹콩 도겸아 내가 그때 화장실 갔다 왔어 내가 영화관에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내가 가까워서 야 도겸아 도겸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 저게 저게 막 킹콩이 나오고 있었어 그래서 저게 제가 제가 킹콩이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어? 근데 제가 킹콩이야 그래서 문 열 걸? 잘 걷는 사람? 문 열 걸? 야 뭐 되게 막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을 생각하고 싶지 않냐? 영호야 가다가 페이저보이 한번 써자 오케이 여기네 이런데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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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야 명호야 원래 중국에서는 차 소식 안 먹지? 차는 물 안 먹는다던데 아 차 물 안 먹어 중국에서는 그냥 다 미지간 물이고 그리고 식당 가면 먹기 전에 거의 다 차를 줘 그냥 차가운 물 먹으면 안 좋아 시원하지만 가끔은 차가운 물 땡기 뜰 때 있으니까 안 먹은 물 와 라면 진짜 정말 누가 누가 받아서 잡았지 첫 게임 하자 어? 호시 형 어 히읔시읏 가자 히읔시옷 히읔시옷? 어 히읔시옷 시옷 오케이 오케이 호시니까 아 근데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빨리 가자 유정거 지금 행사 오케이 어 오늘 광고 끝나고 녹음 있어요 금시 어 야 저기 뭐 떨어진다 배에서 어 다시 빨리 오케이 아 엄마 학교 가야 되겠어요 학생 너 이름이 뭐니 호시 나는 재미없어 항상 야 창문 열면 팔이 길어 팔이 짧아요 어 아 아팠어요 요즘 운동도 있어서 가지구요 굉장히 아빴어요 승환이 형 내가 보컬팀으로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 약간 감성 있잖아 많이 아쉬워 너가 펌프팀이 없다는 게 아 내가 펌프팀이 없다는 게 야 말을 그냥 잘하네 영훈아 너 잘하고 왔어 맞다 스케줄은? 너 엄청 긴장했던데 그 라이브 있잖아 야 그냥 긴장했다고 해줘라 형이 진짜 긴장했다면 긴장 안 해도 형이 되게 부끄러워졌어 깜짝 놀랐어 마석 보이네 마석 호시 형 저보다 마석 얘기했겠다 오 마석 3%죠 저는 마석이거든요 야 다 알아 뭘 눈썹을 봤는데 인터뷰에서 데뷔한 지 한 4년이 됐는데 되게 와 진짜 얘기했어 여러분 지금 옆에서 바로 내렸어요 벗어로 빠지게 우리집에 벗어로 빠지게 우리집이 나왔어 우리집이 지난거야 지금 문 열어봐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저거 마석 우리집이라고 저거 야 대박이야 뭐라는거 형 우리 진짜 대박인줄 알아? 화도랑 마석 나왔잖아 내가 딱봐도 저쪽지야 호시 형이 저게 우리집이라고 얘기하겠네 했는데 형이 옆에서 하나 소녀 소리집 우리집 한 번 하하하하하하하 뭐라고? 마석이랑 거기 보고 사기심 Nancy 오스 형이 저희 저게 지네집이라고 소리 지르겠네 이렇게 소녀는 우리집이야 아 이거 왜 안돼 뭐지 일단 티저 한 번 없이 한 번 구르가겨 이 트랙은 가족 같은 이유 찍어주고 오랫동안한 새끼가 자격돼서 도움밋 하오비케인 나 이거 웃기고 선생님 이렇게 타고 있어 하오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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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 여우크인가? 여기 리버하임 아 여기 딱 이렇게 돼있네 아 완전 산속적이구나 어 좌회전인가요? 우회전인가요? 아 여기 좌회전이 없어요 우회전이었구나 도착했당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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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미영 찍어서 위미영 찍어서 넘으시는 거 있잖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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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좋다 아 이게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너무 어려워 오랜만에 옥기저기하고 잡을래요 아예 여기서 다 그래 여기 침굴가 있네 여기 침굴가 있네 침대 침대 와 지금 침대가 나한테 왔어? 이래 진짜 나 지금 얼른 와 쉬어 이래 지금 이 뷰 이 뷰 너무 완벽하다 여기 끝났는데도 이제 한국 와서 뭐 쉰다기보다는 뭐 계속 여기가 자기관리하고 운동하고 이러다 보니 쉬는 방법을 좀 잊어버린 것 같고 빨리 와봐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좀 노는 시간도 좀 갖고 좀 이렇게 인터뷰 시간이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왜요? 왜 이렇게 갑자기 진지하신 거예요? 이제 또 여기서 다 같이 좀 편하게 그런 거 알잖아요 이렇게 좀 쉬고 싶고 탈툰에서 나오는 좀 푹 쉬고 좀 쉬고 좀 쉬고 좀 쉬고 뷰티 떼아아 Sin 예EE 경우에는 까 하하 네 여러분 청평나루 하리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멤버들이 아까도 전화 왔는데 오면 전화 한 번 더 해줬었거든요 여보세요? 성욱 씨 뭐 필요한 거 있니? 약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말해줘 정리컵이랑 텔라스틱 컵 있으시니? 어어 어 오케이 오케이 쌈무 쌈년이 아 챙겨지 너가 또 좋아하는 쌈무자니 비빔면 김치 김치 파 파절이 그들이 가로지 터먹었으면 아이스크림을 넣는 것 같다 승관! 오케이 승관아 이 정도면 될 것 같아 이제 우리 알아서 잘 사가볼게 언니 너 무슨 좋아하는 것도 많이 챙겨야 치워야 하니까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아 이게 진짜 맛도니까 이게 진짜 알겠어 부대찌개 좋지 아니 부대찌개 먹을래? 진짜 맛있어 김치 부대찌개 이것도 고민해봐야지 이것도 고민해야지 약간의 취향이 갈릴 수도 있어 김치 부대찌개? 김치? 웬일로 김치 부대찌개 애들이 많이 좋아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김치는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서 같이 구우면 될 것 같아 오케이 쌤 이거 알지? 치킨 너게 아 치킨 너게 치킨 너게 용갈이 없니 용갈이? 추억의 용갈이 추억의 용갈이 여러분 아시죠? 추억의 용갈이 어 목살 2배 3개 8개 6개? 원래 너무 추억이 들어오잖아 너무 어렸어 몰래 몰래 사야겠다 아 진짜 승관이가 5인이 되었는데 오감제 초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형 우리 저 바지 사주면 안 돼? 바지? 몸빼바지? 그래 그러면은 하나씩 사봐 우리 마트팀 입장 어 너무 귀엽다 근데 저거 귀엽다 이거 4,950원 진짜 싸 이거 그거 입을 거야? 우리 이거 딱 4개 이렇게 어 4개 귀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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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탱크 입을래 그래 이걸 입고 차를 타서 그래 그래 아 좋아 용인 씨 팀 왔어요 많이 샀어? 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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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도착 많이 안 샀다는데? 드디어 도착 와 야 이거 장 본 사람이 들고 와야지 어디로 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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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야 어디 여기 여기 아니 아니야 이 소리 하는구나 와우 이거 진짜 좋다 나 너무 봤구나 나 춤을 왜 이렇게 춰다니까 너무 많이 춰구나 아아 왜냐면 이게 원래 벗었어도 아니면 내일 안 됐어 충분히 춤도 될 때 오자 오자 오자면 오자면 과자 없어서 과자 더 사면 될 거야 과자 사는 엄청 많이 잘하네 마트 잘 다녀올 수 아 잘 다녀올 수 아 잘 다녀올 수 아니 근데 당장 보니까 너무 잘 산 거 같아요 아 또 마트 탱이도 마치고 왔어요 거기 또 가지고 있길래 나 딱 봤는데 색이 너무 예쁜 거야 이게 딱 바지가 네 개 밖에 없었어 그래서 분홍색 이렇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움직여야 돼 그래도 추워졌어 지금 놀고 먹어봐야 돼 빨리 야 바로 조쿠하러 갈까? 그러니까 우리 조쿠를 팀을 세 팀으로 나눈 다음에 꼴찌 팀이 꼴찌 팀이 음식을 하자 음식은 1, 2등 팀은 뭐 그냥 쉬는 거고 응 꼴찌 팀이 이제 저녁을 먹을 수 있게끔 다 정리 다 세팅해놓기 응 야 팀 나눌까 팀 어디 나눌까? 아니 나눠갈래? 오케이 그럼 가위바위보 하도록 합시다 네 까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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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 오케이 오케이 민규 이리로 와 너 그냥 1대 후보대가 아니야 이거? 안정적인 애가 나 오케이 이준희에서 야 딱 봐봐 이준희 오늘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진짜 열심히 할 거야? 야 야 원우 형 아니야 그냥 열심히 한다 혹시 디에이 원우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도겸 나는 디노 오케이 디노 얘기할게 개요 개요 날 때 혹시 우지 공부 들어봐 나 왜 상대가 어떠신가 퐁비 알잖아 bi 알잖아 형 달아 진짜 알잖아 이준희가 얘네 발을 안쓰잖아. 발을 안쓰는 거지. 일단 알잖아. 잘 쓰네. 잘 쓰네. 잘 쓰는데? 일단, 일단. 나 호시. 호시, 호시. 오케이, 그러면 나는. 똑같아. 나는 명호. 명호의 발자근을 봤다. 승아 알지? 나 배구. 어? 배구랑 달라. 달라.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 추억이야. 홍조사 씨. 추억, 추억. 저는 추억으로 원. 원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겼다! 벌렁이 할게, 벌렁이. 아, 죽여, 어떡해.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내려가자. 오케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감사한 마음으로. 가위바위보.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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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꼴팀만 정해지면. 이게. 나머지 세 팀은 그냥 맘 놓고 해도 되나.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이거 어때? 진짜 재밌게 꼴찌 팀이 이렇게 꼴찌 팀 꼴찌에 나온 거는 세 팀 많잖아. 한 명 더, 한 팀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 1등 하는 팀 빼고 2, 3 팀 중에 꼴찌 팀이 한 팀 고르기. 오, 그래요, 그래요. 그게 또 스릴이 있다. 아까 정리한다라고 이제 좀 가볼까요, 우리? 자. 팀 팀 팀. 우리 이쪽으로. 드레, 찌. 드레, 찌. 오케이, 우리 둘이 해결.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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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우리랑 저희랑 대결. 제일 쉽게. 제일 쉽게 이길 것 같은데. 야. 야, 야. 뭐 못할 것 같은데. 저희부터 대결할까요? 그쪽부터 대결할래. 대결할게요. 여기 자동실 싸움 났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여기 전쟁 났으니까 오늘. 어이, 어이, 어이.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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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하나, 둘, 셋. 어이. 어이. 이미 노는 너의 미래처럼 이 안 맞지. 요, 유투. 시작할게요. 유투, 유투. 시작했습니다. 아우, 야. 아우. 아우, 야. 인이, 인이. 인이래요, 인이. 인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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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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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하나하나가 다 떨어져요 여기 발렌즈가 좋아해 눈발잡이 있어서 에이스 욕심내지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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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를 밀어줘야 하는 거 알지! 밀어야지! 이렇게? 튀기고 치고 쉬웠어? 오! 뒤덕을 받아주고 나이스! 자! 헤비걸 앞으로 세게! 나이스! 진짜 좋아! 나이스! 야! 나이스! 나이스!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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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쉬워요! 조지와 잘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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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슈씨 있다! 에이! 진짜 못해 줄 알았는데 디노가 진짜 잘해 슬하게 잘해 이거 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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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해! 귀여워! 조슈아! 조슈아 대화 오늘 띵띵입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조슈아! 잘한다! 잘하네! 조슈아 잘한다! 아쉬워! 보여줘 플레이를 와! 우리가 넘기는 할 줄 알았어! 오! 오! 약간 반박자 느끼해 차는 기술이었죠? 전속해! 아! 디에이! 오! 아! 공준이다! 공준이다! 잘했어! 호시 형 나 피지않아! 나이스! 잘했어! 잘했어! 아! 안전하게 박수! 나이스! 괜찮아! 우리 팀은 아닌데 우리가 준이랑 언제 군놀이를 해보겠어! 마음이 건강해져! 대단해! 괜찮아! 괜찮아! 대단해! 예상지도 못한 애들이 너무 잘해! 앞으로 아! 저거 무슨 기술이야! 공준이 살렸어요! 공준이 살렸어요!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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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공준이 선수가 15세 이르렀다! 우지 나이스! 잘했어! 살렸어요! 살렸어요! 아! 아! 이번에도 좋았어! 좋았어! 갈수록 늘어야지 선수! 좋아! 우리 팀 다 잘하고 있어 너무 좋아! 우지 선수 지금 굉장히 예민한 상태 나이스 서브! 서브! 아! 이 게임에 못 붙을 것 같은데 아웃인가? 인! 살렸습니다! 잘해야 돼요! 걸쳤어! 아! 끝났죠! 이겼습니다! 잘했어요! 아! 포니티 팀부터 여기서 진흙 팀은 뽑힐 가능성이 있어요! 포니티 팀한테 1등만 기억하는 매정한 신사! 아까 처음부터 써주죠! 오케이! 요거 하나 있지! 나는 아니잖아요! 오! 오! 나이스! 나이스! 빛! 아! 아! 오케이! 잘했어! 우리 듣는 거! 오케이! 오케이! 수아 잘해! 야! 호재가 아니었어! 호재가 아니었어! 명호 아까 미국에 한 번 넘겨줘! 그건 호재야! 호재야! 안 쓰였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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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호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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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아! 호옇! 호잇! 아! 호잇! 호잇! 오오! 이렇게 했어요! 호잇! 진짜! 진짜! 아름다웠다! 야 우리! 아니야 아름다웠어 잘했어요 잘했어요 이기차! 이기차! 자 실제적인 족보의 하이라이트 저희는 그냥 재미에 불과했죠. 마지막 전혁 체르기 메인 베티스 차지해야 되죠. 화이팅! 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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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자! 싸우자! 와 이거 뭐야?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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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다운! 받을 수는 없네. 엔! 4대 2 쏘음 좋다. 쏘음 좋다. 쏘음 좋다. 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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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렸어! 쏘아! 원영이 운동하면서 짖어보이잖아. 그러니까. 원영이 운동하면서 짖어보이잖아. 저녁 얼마나 있길래? 원영 웃어요? 가자. 원영이. 올려주고. 원영 공격! 와! 아 미안해 미안해. 나이스! 와!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있어! 너무 있어! 너무 있어! 와! 와! 야! 한 방 먹었다 진짜! 한 방 먹었다. 할 수 있다! 이윤지 빨리! 아 좋아요.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다! 이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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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어. 고맙다. 고맙다. 와! 와!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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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윤지 오고 나잖아! 얘네 안 뽑힐라고. 나이스! 에잇! 고맙다. 나이스! 고맙다. 올라와. 나이스! 와! 넘어갔어요! 넘어갔어! 나이스! 나이스!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그치만 게임은 게임이니까 꼴찌 팀이 2, 3등 팀 중에서 한 팀을 골라야 합니다. 1등은 이제 패스고요. 우리 팀이 뒤에 가서 난 너희랑 같이 하고 싶어 안아주기로 합시다. 승괄팀이 저를 너무 열심히 응원해줘서 그 말이 어떤 팀이 같이 밥을 차리기로 했지 과연 우리의 선택은? 골라 과연 우지 팀에서 퇴근 어떤 팀이 될지 안아주세요 마지막 1, 2, 3 살았어! 살았어! 승괄팀이 승괄팀이 둘이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승괄팀이 둘이 승괄팀이 둘이 승괄팀이 둘이 코디가 재미없어. 뭐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이게 저게 이제 미워 저희가 근데 너무 재밌잖아. 알겠다. 세븐틴의 TTT 안녕 strategies 승괄팀 한글자막 by 한효정